ppf 시공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듀오톤 같은 경우 특히 차량의 급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고유광 래핑으로 한다 하더라도 블랙 ppf에서 나오는 피지컬 사실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내구성도 그렇고 관리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블랙 ppf의 장점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래핑으로 하셨을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래핑은 내구성이 사실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ppf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가 쓰는 커버플릭의 블랙 ppf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7에서 10년 워런티를 적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ppf들은 사실 가격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딩과 탑코팅이에요 원단은 아드고텍 원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본딩과 탑코팅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뭐 이 필름이 정말 좋아요 이 필름이 최고야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최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차가 흰색 하니발인데 직업의 특성상 6개월에 두번 세차하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확률은 거의 없을뿐더러 뭐 벌똥, 낙하물, 벌레사체 같은 거 묻었을 때 싹 한번 닦아보면 제가 한참 있다 닦게 되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커버플릭은 확실하게 코팅 레이어 층 자체의 레벨이 굉장히 높다 라는 판단하에 저희는 커버플릭을 사용하고 다른 브랜드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PPF를 잘못 선택을 한번 해서 정말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커버플릭은 가히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민, 그럴 수 있는 필름이다 일단 여기 본사 대표님이 필름에 대한 지식과 도장에 대한 지식, 외장필름, 외장관리 쪽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풍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래됐지만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피드백이 상호간의 피드백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퀄리티를 뽑아낼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 것도 이게 시공하는 과정, 시공하는 방법만 알려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필드에서 진행을 하셨을 때 막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번외적인 부분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마다 도장의 상질들이 사실 조금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필름이 같은 솔루션과 같은 필름으로 차량이 본넷을 한다고 작업을 했었을 때 어떤 차량은 시공이 어려운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쉬운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다 도장의 수상들이 다 다르거든요 요즘 특히나 이제 도장들이 수상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번외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해주는 입장에서 어떤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풍부하지가 않으면 물어봤을 때 어 전화번호 어 여기서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어 그럼 괜찮을 텐데 당연하죠 경력자는 그냥 거의 다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근데 시공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요 시공할 줄 알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번외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고 또 차량마다 브랜드마다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이 풍부한 업체에서 교육을 받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광고 막 잘 되어 있는 것도 좋아요 뭐것도 막 좋아요 그렇게 교육 같은 경우에도 뭐 광고로 막 이렇게 노출되고 그리고 뭐 사람이 뭔가 많아 보이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 뭐 무료 세미나라든지 뭐 시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와 여기는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때 교육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것을 저희는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교육 세미나를 무료로 한번 저희가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스템과 그리고 저희의 스타일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기대가 됩니다